자, 사음부터 문장 마지막까지가 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편안하게 선생님이 나눠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글의 형태를 보니까, 만약 귀하께서 무엇에 관한 궁금증 또는 뭐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돼서, 그 if절에서 if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조어니까 완전하죠? 그 다음, 자, 주절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주절은 뭐 주어 더하기 동사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명령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쓰니까 a번에서 컨택이라는 원형 동사가 나와 있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자, 조건제를 완전하게 주어 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컨택이라고 하는 원형 동사를 써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뭐 a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금방 알았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시제를 잠깐 볼게요. 이 if절에서 동사가 현재형이 쓰여 있으면, 주절에는 미래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령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번이 답이었으니까, a번을 빈칸에 대입하면, 이 문장 전체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미래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뭐 미래시제 대용 표현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자, 이제 미래시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부정명령문이 됐을 때, 조금 여러분께서 고민하실 거는, 이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을 만들려면, 우리가 do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때 do라는 동사는 조동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이제 부정문이 되니까, do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not 이라는 말도 함께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명령문은 do not 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자, 다음에 나오는 이 본동사 자리, 이 본동사 자리는, 자, 우리가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해야만이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명령문은 단순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동사 원형을 써라, 요구하고, 부정명령문이 되면 do not 더하기 동사 원형의 어순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요구는 우리가 뭐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